명사 초대석 오늘 봄바람과 함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봄바람과 함께 또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봄 새학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된 지 벌써 한 어느 정도 지났죠? 한 20일. 20일 정도 됐죠. 그렇죠. 제 7대에 이어서 지난해 8대 총장의 또 연임이 되셨는데요. 8대 총장 임기도 벌써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동서대가 참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달라졌다는 게 사실 변화를 겪고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런 변화의 원동력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변화의 원동력 저는 젊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학은 아시는 바와 같이 1992년도에 설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젊은 대학인데 사람으로 하면 24살 정도 약관의 대학입니다. 사람도 24살이 되면 가장 발랄하고 희망이 부풀어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학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는 게 대학이란 그래도 역사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인지도가 높고 또 선배도 많고 그래서 도움이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역사가 길다는 것이 물론 장점이 많이 있겠지만 요즘 같은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역사가 짧은 대학이 더 유리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 긴 대학은 몸이 많이 무거워져 있어 가지고 변화에 대응하려면 아주 힘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역사가 짧은 대학은 몸이 가볍기 때문에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대학교의 경우에는 역사가 짧다 보니까 교과 과정을 시대에 맞게 재빠르게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필요한 것을 즉각 즉각 교과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학교가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모두 열정이 있는 아주 젊은 교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피곤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와보신 분 아시겠지만 건물과 시설 이 모든 게 최첨단입니다. 구입하는 것보다 전부 새 거니까 최첨단 기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영화의 전당 바로 옆에 18층짜리 샘튼 캠퍼스를 하나 우리가 구비를 하고 있는데 이명실 상부한 최첨단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젊은 대학이라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꼭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변화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젊기 때문에 변화에 유동적으로 빨리 대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또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자체도 그런 변화에 좀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성과도 좋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어떤 성과를 실제적으로 또 많이 내고 있는지요. 네. 우리 대학은 슬립 당시부터 특성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16개 학부를 가지고 있는 종합대학이지만은 이 중에서도 5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영화, 영상, IT, 디자인, 디지털 콘텐츠 이런 분야인데요. 들어보시면 아쉽겠지만은 이 분야는 부산의 발전 방향과 맞고 또 미래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인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성화 분야를 집중 육성하되 철저히 실용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짜져 있고 산업과 직접 연결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과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과의 경우에는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영화감독 임권택 감독님을 모셔가지고 이분의 성함을 딴 단과대학 그래서 임권택 영화영상예술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권택 감독님이 오시니까 바로 한국 영화의 중심지인 충무로와 연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클래스를 두고 유명 연기자라든지 감독 조명감독 이런 분들을 매주 번갈아 가면서 초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학생들을 영화 현장에 직접 투입을 해서 스태프로도 활동하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권택 감독님의 최근 작품이 있죠. 화장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라든가 김대성 감독님도 우리 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만드신 후궁이라든지 이런 영화의 제작 과정에 우리 학생들이 대거 참여해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이미 이런 제작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경력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수많은 정부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특히 영화영상 분야에서는 대학 특성화 사업 중에 동남권 사립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지역전략사업단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특성화 대학이라는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에 딱 이름에 걸맞게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런 만큼 또 경험을 쌀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올 초에 동서대가요 부산지역 대학 중에서 아주 유일하게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6년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에 선정이 됐다. 이런 소식도 또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또 동서대는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월 22일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3년간 매년 정부로부터 18억 원씩 최대 54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이제 동서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지역의 예비창업자들을 모집하고 또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또 하고 또 이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물론이고 대학생이 아니라도 일반인도 얼마든지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서대학교는 이 사업을 위해서 센텀 캠퍼스에 있는 한계층을 완전히 비워서 대대적인 창업 밸리로 이렇게 육성할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센텀 지역은 주위에 영화영상, IT방송 등의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새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주위에 있는 업체들과 세법을 하기가 가장 좋은 장소가 아마 그곳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네. 그 길을 선택을 했는데 앞으로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청소년, 요새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동서대학교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부산 지역에 청년 창업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청년이 희망을 잃으면 그 사회와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 대학이 이제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부산에 정말 스타 창업 기업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또 동서대학교의 변화의 원동력이 젊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청년 창업, 젊음을 더 키워줄 수 있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또 해외에 캠퍼스를 설립하기도 하고요. 외국 대학과 교류도 아주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국경을 허무한 교육이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글로벌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산 우리 동서대학교는 중국하고 미국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내륙 그러니까 상해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면 이 교통 요충지인데 우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구가 한 2천만에서 2,500만 정도 되는 아주 대도시인데요. 네. 여기다가 이제 중국 현지 캠퍼스를 만들어두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즈니랜드가 있는 로스앤젤스의 플루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캠퍼스를 만들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중국에는 우리 학생들 200명 미국에는 한 100명 정도를 파견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는 학교에서 왕복 비행기표 또 현지 기숙사비 또 현지 교육비를 또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이요? 네. 전액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데요. 그래서 돈이 참 많이 들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들 해외 캠퍼스에서 수학하는 기간 중에 이제 현지 언어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고 또 현지 구석구석을 또 탐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직접 보고 경영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학생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현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발을 해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그 현지에 시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시의회에 학생들이 방문을 해서 의원들과 의견 교환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든지 또 현지 기업에 가서 인턴십을 한다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1년 후에 돌아오면 아주 달라진 그런 모습의 우리 젊은이들을 또 목격하게 됩니다. 또 왜 글로벌을 그럼 강조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우리의 교육이 부산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부산에서만 통한다든지 아니면 경남에서만 통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에서만 통하는 그런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벗어나서 어디에 가든지 통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세계를 가슴에 담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무대는 결코 자기가 나고 자란 그런 곳에 한정되지 않고 무대가 세계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시절에 글로벌 경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 대학에 한 1만 명 정도 재학생이 있는데 1년에 한 700명 정도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한 1000명에서 1200명 정도로 이렇게 끌어올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첨단도 강의 시설 그리고 교육 방법들 계속해서 도입을 하고 계시는데 온라인 강의 시스템도 동서들만의 좀 차별화된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혹시 GAA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GAA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액세스 아시아라고 해서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MOOC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온라인 공개 강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지금 MOOC라는 것은 스탠포드 대학이라든지 MIT라든지 미국의 유수대학이 전 세계를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우수 강의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 대학들이 MOOC 시장을 모두 점유하는 것은 학문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들이 일방적으로 발신하고 한국 같은 나라는 수신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2013년에 말레지아에서 아시아 대학 총장 포럼이라는 것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시아판 MOOC를 좀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때 많은 대학들이 찬동을 해 주어서 20개국 80개 대학이 참가하기로 했고요. 지난 8월 달에 우선 7개국 8개 대학이 13개 강좌를 완성을 해서 이제 세계를 향해서 시범 발신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의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먼저 아시아 대학이 처음으로 연합을 해서 이 MOOC를 결성해서 발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하나의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는 그 서브를 동서대학교에 뒀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아시아 대학 강의 콘텐츠의 발신지가 되었다. 여기에다가 저는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범 단계를 거쳐 가지고 더 많은 대학들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www.gaa.link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 시범 강좌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시아의 연합이 되어 있는 학교들과는 함께 똑같은 강좌를 온라인으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글로벌화라는 게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버가 동서대에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또 문자로 인사를 해 주시네요. 1858 애청자께서는 이번에 작은 딸이 동서대를 졸업해서 취직까지 해서 아주 열심히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또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아직 젊은 대학이지만 또 이런 취업도 여러 가지로 인사를 전해오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취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는 우리 대학은 취업이야말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또 개발해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교수 5사제라 이렇게 해서 한 교수님이 5개의 회사를 평소에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산학협력도 하고 기술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수님이 그 5개의 회사를 이렇게 하고 연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을 나갈 때 회사의 충원계획과 맞게 취업을 시키는 이런 전략도 하고 있고요. 또 해외 취업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취업을 잘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취업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부산 울산 경량 4년제 대학 졸업생 2층명에서 3층명 규모 대학 중에서 취업률 1위를 저희들이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명사 초대에서 동서대학교 장제국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교통정보 전해 듣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교통안전의 길잡이 30분 교통정보입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김수영 리포터 전해 주세요. 네. 넘볼 수 없는 뷰클래스 부산항과 마주하는 주거단지 좌천 서리 넬마르 더뷰와 함께하는 30분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중앙대로 영주교차로에서 부산역 구간 더 지나 부산진역에서 좌천상거리로 부분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광무교 지나 서며 삼정교차로 방향 지정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광무교에서 범내골교차로 구간도 저행되고 있고요. 연수로 실리상거리에서 망미국에 마주오는 수영교차로에서 망미교차로 쪽으로도 각 구간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영로는 대형교차로에서 용소상거리 구간 지체되고 있고요. 더 지나 대남교차로에서 KBS 상거리 양방향 부분속도 줄여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번영로 시 외곽 방면으로는 문현에서 광한터널로 지정체에 이어지고 있고요. 도심쪽으로도 원동 나들목 이전부터 수영터널로 긴 구간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낙동북로 구포대교에서는 군함 사거리 방향 낙동대로 방향 출구지점 2차로에 현재 화물차 2대간 추돌사고가 났는데요.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요. 이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해서 이동하시길 바랬고요. 만덕대로 동네 방면으로는 덕천에서 숙둥사거리로 서행되고 더 지나 만덕성당에서 만덕교차로 구간, 충렬대로 미남에서 내성교차로 구간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마주오는 동네고등학교에서 동네교차로 구간도 지체 흐름 보이고 있고요. 동서 고가도로 도심 방향 감전 나들목 지나 학장 나들목 이전부터 옛계금 요금소까지 상습 지정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이 전 범레골 나들목 내려서기나 환경 나들목 내려서는데도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반대시 외곽 방면으로는 이동량은 꾸준하지만 지금은 전구간 무난하게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운대로 올림픽교차로에서 3호가드나 교차로 구간도 양방향 묶였다 풀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넘볼 수 없는 뷰클래스 부산항과 마주하는 주거단지 자천 서린 엘마르 더 뷰와 함께하는 30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부산 교통방송입니다. 우리의 산업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첫째, 안전보건 교육 실시. 둘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셋째, 안전작업 절차 지키기. 넷째, 안전보건 퓨지 부착. 기억하세요.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로 산업현장의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시민의 행복을 발전하는 대한민국 전력공기업 한국남부발전이 함께합니다. 청정바다. 기장의 이름에 또 하나의 순수함을 더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담김없이 깨끗함만 전하려는 마음. 생명의 푸른 바다를 청정수로 바꾸는 손길. 깨끗함만 드리고 싶습니다. 순수함만 전하고 싶습니다. 청정바다가 만든 부산의 물. 기장 해수담수와 수돗물. 바다의 순수함만 담았습니다. 부산광역시 오늘 명사초대에서 동서대학교 장제국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총장님, 저출산 문제가 참 요즘 사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또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대학 입학생들도 줄고 있다. 이런 어려움들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취업난, 앞서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나 관심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또 대학의 재정 적자도 늘고 있다고 해서 요즘 대학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특히 지역대학의 타격이 크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동서대학교 총장님께서는 지역대학의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대학의 위기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2018년이 되면 학령 인구가 급감을 해서 대학 입학 증원이 고교 졸업생 수보다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입학 증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대학들이 속출한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까 2023년이 되면 대학 세 곳 중에 한 곳이 문을 닫는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의 위기가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제 위기가 곧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각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각변동이 있을 때 기본 질서가 쇠퇴가 되고 새로운 질서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학과 같은 젊은 대학은 학위에 따라서 새로운 대학 질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각변동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이제 대각 세 가지 정도의 전략을 세우고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철저한 특성화 전략입니다. 적어도 이제 특성화 분야는 전국구를 추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전국의 학생들이 부산으로 유학 올 정도의 그런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군택 영화영상예술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학은 벌써 이러한 전략이 주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한 35% 정도까지 제일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끌어올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철저하게 세계화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화. 네. 그래서 이미 중국의 한중합작대학을 한국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설립을 해서 지금 현지에 300명의 중국 학생들이 현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3학년이 되면 이제 부산으로 와서 이 전공 심화 교육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인도네시아 말레지아 베트남 리투아니아 뭐 이런 나라 등에도 가서 우리가 이런 합작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런 합작 프로그램을 더 이제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그 낙오자 없는 교육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한 국민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의 그 낙오자가 있으면 우리나라로서는 큰 손해가 될 수밖에 없지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공부 외에 잘하는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찾아줘 가지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캠프스에 저희들이 1년에 100명씩 보내고 있는데 그중에 20%는 공부를 전혀 못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할 때 성적표는 제출하지 말고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제출하게 해서 이제 그것으로만 평가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인생 리셋 전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나고자 없는 그런 교육을 실시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꾸준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특성화 세계화 그리고 나고자 없는 교육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취업과도 다 연관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사실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들어갈 때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전공과는 상관없이 그냥 점수라든가 자기의 꿈과는 상관없이 꿈도 모른 채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인생 리셋 전형을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그 학생들 좋은 효과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취업률 앞서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교수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실 거고 총장님께서도 굉장히 고심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기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렇게 찾아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 센터 밑에다가 달란트 개발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 재능이 뭔지를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나보다 게으른 사람이 한번 나와보라 그래 이런 프로그램도 해서 아주 학교에서 게으른 사람들만 모아서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다 보면 자기도 몰랐던 어떤 자신만의 재능을 찾아내고 그 분야를 개발을 시켜주면 그 분야의 직장을 찾아가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취업을 또 많이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또 해외 취업을 또 우리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우리나라 경제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그 취업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이제 해외 취업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또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여튼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과 또 직원 선생님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 대학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그런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총장님께서 지난해 그 두 번째 임기를 또 시작을 하시면서 미래형 대학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라고 들었는데요. 미래형 대학은 어떤 대학을 말하는 건가요? 네. 궁금하시죠. 네. 네. 이제 지식 환경이 지각변동 시대를 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평균 수명이 이제는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대학 입학을 들어와서 졸업할 때쯤 되면 1학년 때 배웠던 지식이 전혀 필요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 이것이죠. 너무 빠르게 변화를 하니까.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제 지식이라는 게 어디든지 존재를 하거든요.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구글이나 네이버 에서 검색을 하면 누구나 지식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실 때 이 컨닝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제 컨닝을 장려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구글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지식을 구태어 또 외우게 해가지고 그걸 시험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그런 지식에 관한 부분은 얼마든지 컨닝을 하게 하고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험 문제를 개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종래에 가르치는 방법이라든지 종래에 또 배우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대정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모든 것을 바꾸어 가지고 미래형으로 체제 변환을 하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미래형 대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 전해적 교육에서 이 창의력과 예술적 감각을 자극하는 운회적 교육으로 체제 전환을 깨한다 이런 이제 모토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신입생 전원에게 전공과 관계없이 디자인과 창의라는 감옥을 이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지고 만들어보게 해서 고교 시절까지 입시 때문에 잠자게 해두었던 운회를 자극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화 3.0을 또 이렇게 추구를 해서 아시아 허브대학으로 거듭나는 것이 또 하나의 저희들 미래형 대학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정없는 교육 또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런 교육 이런 것을 이제 저는 또 미래형 대학이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전 말씀드린 낙오자 없는 교육 이게 실현 이것도 미래형 교육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생 모두에게 기회의 통로가 되는 대학 그런 것인데 우리대학에서는 학생들이 bdad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bdad. 그것은 비포 동서 애프터 동서의 약자인데요. 이 동서대학교에 들어오기 전과 그다음에 동서대에 들어온 후에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교육 이것이 바로 미래형 대학이 추구하는 바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동서대가 24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교육 역량이라든가 평판이 급상승한 데는 앞서 여러번 또 말씀하셨던 임권택 영화예술학교도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임권택 감독을 또 이렇게 부산까지 모시기까지 과정이 그렇게 순탄지는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그 뒷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임권택 감독님은 한국이나 세계적인 감독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척 바쁜 분이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만나 뵈면 길어야 한 시간 정도밖에 뵐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에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지만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받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행사를 하나 꾸며 가지고 우리 감독님에게 그 행사의 메인 게스트로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전략을 세우셨는데요. 그래서 일본에 좀 가시죠. 그분이 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행사가 목적이 아니니까 행사는 짧게 하고 제가 2박 3일 동안 그분을 일본에서 톡 차지하면서 그분에게 우리 학교에 오시기를 또 설득을 했고 또 오시면 우리 임권택 영화예술대학이라는 단과대학을 감독님 이름 성함을 붙여서 만들겠다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이게 주요해 가지고 감독님 흔쾌히 오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오시기에 지금 일본에서 2박 3일 동안 설득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총장님께서 영화 배우도 하셨다고요. 또 일본 기업에서 연구원도 하시고 국제변호사로 일을 하셨던 이력 아주 다양한 이력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각 분야에서 또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멘토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장님도 학생들도 이 방송을 많이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총장님 인생의 멘토라고 한다면 어떤 분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저희 인생을 통해서 많은 멘토가 계시거든요. 사회에서 만난 분도 계시고 또 학교에서 만난 분도 계시고 참 많은 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지금 제가 이나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작년 12월 달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저희에게는 최고의 멘토였거든요. 저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버지랑 떨어져서 지낸 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에게 편지를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우체통에 가면 반드시 그 아버지의 편지가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이제 주로 하셨는데 그 편지가 저의 인생 좌표를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해외 생활에서 또 마음이 흔들릴 때 또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모아놨는데 그게 한 700통이 돼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그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언젠가는 이걸 모두 편집해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버님의 편지를 보면서 하나 한 번씩 되새겨볼 만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명사 초대에서 동서대학교 장제국 총장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마무리 말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저기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으면 참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차세대에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발걸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